체리의 그 심심해서 한 작품이예요. 근데 이게 더.. 맞아요. 이게 더 예쁜데? 이거 체리의 애장품으로 경매. 누가 한 거예요? 나. 빨리 리액션해. 와 살게요. 제가 단독 10원에. 언니 여기 안 있었으면 얘가 와 누가 한 거예요? 아니야. 너무 잘 그래 저거. 아니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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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찍어야 된다. 으아 끝났다. 너무 추워요. 하품을 아주 쩌. 아니 근데 제가 잠을 또 못 잤어요. 오늘따라 잠이 계속 안 오더라고요. 오랜만에 촬영이잖아요 저희. 아니 제가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잘 그리니까 부담감에 약간. 네 그럼 출시 한 번 작품으로 다요? 여기 오세요. 여기 오세요. 여기 오세요. 아니 여기서는 성경이 좋아서 확체가 가능합니다. 뭐라고. 왠지 다가올 Geez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